그런거 같애 저기 하나 3-3 동이 보이면 총 나오네 총 오우 저 M4 먹었어요 어이씨 쫓겨났다 집에서 어이씨 쫓겨났다 집에서 아 내 시작과 동시에 M4 먹으면 빨리 죽던데 아 저는 일단 1동쪽 털고 있을게요 보이면 말씀해주세요 백업 갈게요 네 혹시 몰라서 SR 보정기 먹어놓을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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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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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냐길래 맥주 먹고 있다 뭐 낮추면서 술 빨고 있냐고 음 음 그래서 그렇죠 아 치킨이랑 먹었어 닥쳐 음 음 탈 맞잖아요 치킨 먹었잖아요 그쵸 치킨 먹었지 어허 파고팔 필요하세요 파고팔 있는데 아니요 1호 쓰면 쓰는데 타고파려 잘 안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까 연습하는데 아 잘 안되더라구요 어려워 타고파요 5탄 쓰시는 분들 낙차 계산이 안되더라구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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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은거야? 안 털려 있어요 이다시나 네 프리파밍을 즐기겠습니다 어 그래도 긴장은 하세요 듣진 않았잖아요 걔는 그쵸 아까 한 명 보셨다고 해서 한 팀이 저 있는 방향보다 약간 더 동남쪽으로 떨어졌어요 남동쪽으로 나한테 이 도로 어딨어? 펌프 이번에는 스크스를 써볼까? 제가 있는 이동 쪽은 안 터졌나봐요? 네 이동에 내려서 총 하나 먹자마자 뛰었는데 제가 처음에 어디를 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동 중 첫 이동에 2-2동에 중간 닫고 왔는데 안 터졌길래 하나 열려있는 건 아 그 문 닫고 갔었나? 다 안 터진 게 맞나 봐요? 네 한 집 건들고 갔어요 그야말로 건들기만 하고 SR 보정기 드려요 네 어디갔지? 어디 하나 떨어뜨려 놓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가 있어요 사이가 펌 좀 찍어주세요 네 1층 1층 2층 차 소리? 뭐하지? 아기 섰다 길간가? 그쪽 이었거든요? 응 무슨 소리? 지금 왼쪽에도 일동쪽에도 와지 소리? 섰어요? 저 있는지? 네 확인 빼고 봤어요 문을 열고 싶은데 문을 열 수가 없다 2층에 있어요 2층에 네 저기 발코니 뒤에 숨.. 발코니 네 사망 둘 다 사망? 네 수류탄 맞았나 보다 네 한 마리 맞고 한 마리를 살리려는 걸 잡았어 깔끔 저 진통제배 먹을게요 구상 하나만 먹고 2랩 뚝배기 제가 좀 먹을게요 뚝배기 없어서 네 어휴 아휴 SR 보전 좀 떨궜게요 SR 보전 떨궜어요 5탄도 떨어뜨렸어요 스크스만 먹으면 되는데 파티는 다 모았어요 네 아까 여기 한 명 더 있었는데 한 팀 다시야 소리 어 우아지 이쪽으로 가까워져요 섰다 섰어요 소리를 봐서는 유점인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길가는 아직 안 보이고 네 그쪽으로 붙을게요 저 오른쪽으로 돌아서 붙을게요 있다 저 앞에 확인 한 마리 깨져요 잠깐 어그로만 좀 풀어주세요 어어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앞에 있는 집? 파란 집? 네 아니 아니 아니요 여기 여기 파란 핀 네 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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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뭐야 센터 쪽인 것 같은데 제 근처 발소리 발소리 뭐야 잘못 들었나? 아 맞아 근처에서 송소리 났거든요 사망 어샤 오 깜짝이야 권총 송우기였네 아 아 친구는 아 친구는 친구들 잡았구나 친구 어디 어디서 죽은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여기 있구나 2배 2배 거지네 전 배율 다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구상 센터로 갈까요 넉넉하세요 저 634 634 저 134 134요 네 거기서 분비하고 차 타고 가죠 네 근데 한 팀 더 있을 거예요 네 아까 저기 일동 쪽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진통제랑 드링크는 똑같으시고 네 아 나 하이버 먹어야죠 소리나네 가까운데 카우팔 접고 갈까요 1-1 동쪽이네 차구집인가 언덕 위에 어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쪽 쪽인 것 같아요 차구집인가 진짜 차구집인 것 같은데요 저희 두 가지 타고 튀죠 아 다시 하세요 차구에 정확하게 한 이 쯤인 것 같아요 바람들 겁나 가까운데 우리 씨 무섭게 자꾸 뒤쪽에서 쏴줘 아 이 쯤인가? 운전하세요 넵 어디로 가실까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로 유동하다가 틀게요 네 아마 위쪽으로 잡힐 것 같아요 일단 아파트 쪽으로 가다가 가게장 끝나니까 오랜 터빈 크루 피로 코마다는 저 배낮을 스플레이 왼쪽 냥 왼쪽 왼쪽 아파트. 아파트 파란색 옆집으로 갈께요. 네. 그래서 언덕에도 올라타거든요. 핀 찍으면서도 다 나니까 겁나 졸림네. 아파트 짱집. 차는 왼쪽에다가 상어놓을께요. 여기 사람 있어요? 차? 문만 닫고. 아, 옆집으로 갈께요. 어? 아까 차 소리 난 것 같아. 아, 창소리나는 것 같은데? 파란풍에? 저거 여기, 여기 지금 총소리도 났어요. 문은 열려졌네? 여긴지 아니죠. 옥상부터 클리어 시키죠. 전 밑에 집 다, 층마다 확인할께요. 아, 예. 전 올라가서 왼쪽. 반대쪽. 클리어 시키고 할께요. 설다가 말았나? 문이 닫혀있지? 그러네. 제 통지도 있어. 1층만 설고 싸웠나봐요. 저 아까 혼자 할때 박시 했어요. 2층 차고집에 들어가서 입구 계단에 그 젠대는 자리 있잖아요. 템에. 템 젠대는 자리. 아, 예. 거기다 구상 한 번 안 보놓고. 최고죠. 빈집, 아, 예. 빈집 마냥. 아, 네. 언덕에서 넘어온 애들이. 불안하네. 일단 문은 열어놓을께요. 맞으면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네. 뒤쪽은 근데 전혀 안보이네요. 나무 때문에. 그쵸. 언덕이 제일 불안하죠. 뒤통수니까. 아, 스쿠스. 스쿠스 풀파츠 있는데. 네. 총소리 학교 쪽? 아니구나. 로족 쪽이구나. 아닌데? 네. 로족, 로족 맞아요. 로족이랑 하나 더 총소리가 학교 쪽인지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파란핑인지를 모르겠어요. 저한테 들리기는 로족. 로족 초입 쪽. 지금, 예. 지금 로족 쪽에서 잤는데. 한발이 삑나서 저쪽에서 들렸어요. 네. 네, 지금 로족. 그거 파란핑 쪽 맞는데? 네. 거기보다는 새롭게 가까운 건지. 확대 쪽인지를 모르겠어요. 어? 엎드라스타드기 엎드라스타드가 엎드라스타드이 에스에이 방향 아니면 에스에 방향인데? 저 언덕 위에 짐인가? 어? 255쪽 255쪽에서도 봤는데? 언덕에 있나? 이건 왜죠? 에어드락 W 우리 이동해야 돼요 그러네요 바로 이동할까요? 여기 집 뺏으러 갈까요? 그래 오우씨 아 저 에어드락 잡고 싶은데 잡으면 집을 먹을 수가 없으니 우아지 우아지 세워져 있는 거 보니까 선 누가 왔네 아까 저건 없었던 거 같은데 있었어 우아지가 없었을 거예요 아 있었어요 우리 가는 집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아까 그쪽에 총 소리 났거든요 네 바로 앞에 있는 집 갈까요? 네 네 아 여기 보고 보고 지금 그냥 바로 올라갈게요 네 보고 보고 기절 아니죠? 네 다 잡았어요 아 엉 아 아 아 아 아 앤 ullen 원 하는 다 이루구요 아 아구 겁나 몰랐네 소염기 넣으세요 소염기 떨궜어요 필요 없으신가? 저 소염기 있어요 그 차고집 쪽이랑 로 쪽에서 겁났어 우리 다시 와요? 올라간다 섰다 섰다 내렸어요 내렸어요 근데 나무 때문에 안보여 지금 저 위치에서 210방향 쪽에 돌에 들어갔거든요 나무는 제대로 가려야되네 딴 데서 하자 어? 보류 네 확인 가네 위험만 할거 잘못했나 문을 다 열고 오고 싶은데 우아지 아까 제가 말한 쪽으로 붙어요 저랑 싸우겠네 아까 다시야 내린 놈이랑 싸운다 좋아 싸워라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진 않네 네 나무가 울창에서 아플게 아무도 안 죽었어 집도 좋고 14명 또 산에서 마지막인가 나갈때 담벼락 조심해야 겠다 어? 어 네 우리 담벼락에 붙어있을 수도 있겠다 네 뭐야 어허 어허 저기 30방향 어 확인 애들 위치는 안보여 어 저는 확인했어요 네 쏘셔도 돼요 아씨 연사라서 누웠어요 네 어디 도로가인가요 아니면 그 벅이 세워져 있는 도로 M 방향에서 M 방향에 있는 나무 대가리 빼꼼하네 확인 자기장 자기장 이동하네 아 못 써먹겠네 두마리 330 330 NW로 2마리 이동 네 밑에로 숨었어요 언덕으로? 다리비로 못 올라왔는데 아 일단 우리 이동해야 돼요 엎드렸어요 네 확인했어요 아니다 옆집에 갈까요? 옆집에 네 걸칠 수 있는데 아 여기 작은집이다 여기 있어요 레토나 여기 털고 가죠 네 자 올라갈게요 네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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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사우나가 다른 쪽 들어가요 한 명 사망 한 명 두 대 맞췄어요 NW 나무 언덕에 어 언덕 위에 있다 240 잡으세요 잡으세요 그것 때문에 안 보여요 저 다시아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스크류때문에 안보여요 스크류때문에 안보여요 여기다가 1층 집 쪽으로 붙은거에요 저쪽에는 어차피 아직도 저기 있다 응 쟤 어차피 일어나서 뛸 때 쏴야겠다 응 어 아 한 대 밖에 못 맞췄어 아 북쪽으로 뛰었나 보네 우리 뛰어야 돼요 1층 집 쪽으로 이동할게요 저기 한 명 확인 나무에 바로 사망 나이스 저기 있다 바로 사망 아 지금 SW 언덕 끝에 하나 2대인가 그쪽이 뭐냐 연막 쪽에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이 아마 저걸거에요 제가 아까 쏟아내여 네 여기 언덕에 하나 여기 언덕에 하나 언덕 쪽은 제가 안보여요 언덕 아까 언덕 왼쪽으로 돌았거든요 아 네 연막 쪽은 어딨지 다음 이동을 어디로 하는게 좋을까 아 나무 하나 드셔야 돼요 지금 도핑하세요 25초 여기 돌 먹을게요 앞에 2대 1대 1이에요 네 저 정면 2대 2 2대 2 바이트 그냥 누워있어야 돼 아 얘들 안보여요 하기만 들리고 요 앞에 바로 앞에 4대 2 2절 한 마리 더 있어요 한 마리 그 근처에 나이스 가운데에서 누워가지고 있었어 아 그러면 아까 내가 쏟아내는 달렸네 네